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.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, 파이낸스, 어카운닝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월이장이구요.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.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구요. 자 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아침에 2시간을 노래를 하고 방송을 한 다음에 오늘 지쳐가지고 채점도 못하고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하루종일 놀았습니다. 밖에 나가서 농구도 하고요. 농구장가서 농구도 하고 오고 책도 읽고 제가 읽고 싶은 필그린스 프로그레스 좀 더 읽어보고 노래연습도 하고 그런거 나중에 잘 보냈는데요. 오늘 워치리스트 오늘 장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이걸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게 나을까요? 일단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이 그렇게 애매합죠? 애매합니다. 혼돈의 장이라고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 자 갈팡질팡 혼돈의 미국시장 자 네마녀의 날이 끝나면서 자 지금 이렇게 끝났습니다. 자 예 아마존은 올랐고 테슬라 올랐죠. 예 그 다음에 몇몇 종목은 올랐는데 은행주 많이 빠졌죠? 가치주가 오늘은 또 다 빠졌구요. 오늘 성장주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. 그래서 요런거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. 자 오늘 예 네마녀의 날 자 옵션의 만기일이 되면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러셀은 1% 올랐습니다. 예 나스닥은 보압입니다. 자 다우하고 S&P는 1.48% 1% 정도 빠졌는데 딱 느낌이 예 쇼스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들은 오늘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중소형주에 얼마나 공매도가 많이 껴있었는지 예 푸드옵션이 많이 껴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구요. 그래서 러셀 2000이 예 1% 올랐구요. 오히려 나스닥 보압이고 S&P 1% 예 다우 뭐 1.48%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는 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예 5일치로 보면은 1% 이번주에 떨어졌구요. S&P도 이번주로 보면은 1.52% 빠졌구요. 자 나스닥도 자 이번주로 보면 2.75% 빠졌습니다. 그래서 저번주에 비해서 이번주는 자 옵션 망길도 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멘텀이 좀 안좋아졌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구요.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. 뉴욕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유럽에서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여행 제한들이 있어서 가치주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요. 성장주는 또 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뭐 이자율을 올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또 프레셔를 좀 받고 많이 올라 못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러셀은 예 어 예 잘했죠. 예 그래서 자 일주로 따지면 1% 정도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1%는 올라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빅수지수도 여전히 예 뭐 23대까지 아침에는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가지고요. 자 20대까지 내려갔다가 자 21.57도 끝났습니다. 예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20미트로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예 그런 장세인데 그래도 이번주에 또 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예 지수가 1,2% 정도 떨어져서 잘 끝났구요. 잘 막았습니다. 예 생각보다 예 뭐 예 변동폭은 굉장히 심했지만 그래도 잘 끝나서 예 다행인 것 같구요. 예 다음주부터 산타랠리 가자! 자 화이팅 했으면 좋겠구요. 자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구요. 아까도 개별중식 잠깐 보여드렸는데요. 뭐 일단은 어 일단은 예 안전자산이 자 채권금리 10년몰 채권금리 1% 정도 빠졌구요. 예 그 다음에 어 자 달러도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서 안전자산이 채권은 좀 올랐고 예 달러도 좀 올랐구요. 오히려 자 암호화폐라든지 다 회복해서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구요. 예 오히려 테슬라가 0.70% 올랐습니다. 자 919불인가 까지 막 내려갔었는데 자 오늘은 뭐 예 일란 머스크님께서 예 주식을 안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934불로 잘 끝났구요. 테슬라 소식은 특별히 없는데 예 테슬라가 오늘 다치코인 자 다치코인을 바탕으로 한 NFT를 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자 아무튼 요렇게 예 귀엽게 사고 싶게 또 만들어지는 NFT 예 작품이 나왔구요. 예 그 다음에 뭐 파리에서 저번에 테슬라 3 관련돼서 예 사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뭐 과하게 예 달렸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구요. 자 그렇습니다. 뭐 일리노이에서는 예 테슬라 보험이 또 예 새롭게 출범을 했다는 예 소식이 들렸습니다. 자 그거 외에 테슬라는 일단 뭐 예 자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 이게 지금 뭐 게리 블랙이 예 뭐 정리를 한 건데요. 예 75.7% 예 예 제가 75.7%의 주식이 팔렸구요. 예 총 팔린 주식으로 따지면은 1200만 예 1290만 주가 예태까지 팔렸습니다. 93만 4천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번주에는 월요일 목요일에 팔았구요. 그전에는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목요일 이렇게 팔았는데 아마 다음주 이제 안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더 팔아야 될 것 같죠. 예 아직은 더 팔아야 될 것 같구요. 자 아직은 25%를 더 팔려면 3번 정도 더 팔아야 되는데 다음주 월, 화, 목 정도 팔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주부터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날 또 팔면은 조금 시장이 좋으면 뭐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장까지 안 좋아 버리면은 진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930을 저는 잘 시켜줬습니다. 화이팅 해 주길 바라구요. 예 그에 비해서 뭐 오히려 업손으로 산거는 예 뭐 75% 정도 샀습니다. 그래서 1700만주 정도 일란 머스크는 주식이 더 생겼구요. 아무튼 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자 뭐 요런 소식이 있구요. 루시드는 다른 소식이 없고 리비아는 오늘 또 주식이 많이 빠져서 97불 때까지 빠졌구요. 자 아까 예 보여드렸는데요. 예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죠. 어 그 다음에 예 오늘 프로테라는 뭐 예 조금 더 빠졌구요. 자 테크아그 소프트웨어 쪽에 오늘 박스라인 10% 올라갔구요. 얘기 드렸고 예 뭐 줌도 9% 올랐고 루미나도 8% 올랐고 앱스 질차 터빈 7% 올랐고 오픈 7% 올랐고 아이언큐도 5% 뭐 후드 줌 예 진로도 5% 올랐구요. 나노디멘션 4% 뭐 오늘 다 잘 올랐습니다. 소파에도 예 중소형주 확실하게 예 성장주 러셀 이천 관련된거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다 올랐구요. 뭐 몇많은거 다 올랐습니다. 예 대단하구요. 예 뭐 오늘 좀 빠진거는 어펌은 조금 여전히 어제의 그 소식으로 예 아직은 좀 빠져 있구요. 예 뭐 소비자보호국에서 예 시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비로죠. 예 거기에서 여전히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직은 뭐 98불대에 머물러 있는데 다 애플 오늘 조금 빠졌고 페이팔도 1% 정도 오늘 빠졌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구글도 오늘 1% 빠졌구요. 예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은 예 브루드컴 하고 예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TSM 좀 메모리 쪽은 조금 예 보압으로 잘 끝났는데 자 오늘 예 뭐 예 팸리스 쪽에서 AMD랑 NVIDIA는 ASML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좀 빠졌구요. ASMR도 오늘 조금 빠졌는데 거의 보압입니다. NVIDIA만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280불 예 그 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요. 자 ARBR 증가경실 쪽에서도 예 대부분 다 쇼커버링 일어나면서 이메진 7% 로크 8% 로블록스 7.5% 자 이멀존도 5.5% 자 유니티까지 자 오늘 증가경실 메타버스는 이제 강세로 자 많이들 올랐습니다. 비직스도 2.6%는 올랐구요. 코핀도 목표주가가 새로 나왔죠. 6불짜리가 1.89% 정도 올랐구요. 자 디즈니는 거의 보압으로 잘 끝났습니다. 바이오 쪽이 오늘 대단했습니다. 바이오 덤텍 16% 예 빔 12% 탈레닭 11% 예 인텔리아 11% 아멜 9% 올랐구요. 자 앱셀레라도 오늘 자 9%나 올라서 15불 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 축하드리구요. 자 망고생 심했을텐데요. 오늘 자 바이케리 서지컬 8% 파시국 바이오 사이언스 9% 크리스퍼드 8% 와 대단하네요. 아크 지도 7.6% 에디타스 에이센 서지컬 8% 센스도 5.81% 센스는 아까 장중에는 사실 11% 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디니도 6% 올라가고 모더나도 4% 예 오늘 뭐 바이오 쪽은 바이오텍 쪽이 굉장히 잘 해줬구요. 뭐 헬스케어 쪽은 뭐 파이자 같은건 오늘 3% 정도 빠졌고 자 그 다음에 멀크도 거의 보합이구요. 헬스케어 쪽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. 예 그 다음에 예 드론 쪽은 예 에이지 이글이 5% 올랐구요. 역시 쇼커버링이 일어난거 같구요. 2항 3% 에어로바리먼트 2% 크라토스 2.75% 정도 올랐습니다. 예 보잉도 오늘은 1% 올랐네요. 자 드론 잘해줬구요. 에너지 쪽에서도 오늘 쇼커버링이 일어났는지 자 일단은 지보 6% 올랐구요. 자 오늘 예 차지포인트는 뭐 별로 못올랐습니다. 예 차지포인트 이비고는 거의 보합으로 잘 끝났습니다. 그래도 예 아침에 이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죠. 예 그래서 뭐 19불대 회복해서 다행인거 같구요. 쇼핑이나 패션 쪽 오늘 좋았습니다. 예 큐팡 8% 자 딜터터빈 7% 트레이드에스크 3% 위시 3% 와 자 인후보 2.64% 올랐구요. 엑시드 1.52%고 자 메이시 1.35% 메이시 사고싶은데 엑시드 사고싶은데 가격 좋습니다. 자 다 잘 올랐구요. 자 뭐 에어비앤비가 오늘 어떻게 됐나 예 잘 안보이는데 에어비앤비가 오늘 조금 예 올랐나 떨어졌나 예 잘 안보이네요. 예 쇼핑 패션 쪽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안보이네요. 이거 왜 안보이지? 자 올라 아 여기 있네요 에어비앤비 오늘 올랐네요. 예 아침에 조금 떨어졌길래 150불이면 좋다고 막 얘기 드렸는데 예 0.90% 올랐습니다. 에어비앤비 다행이구요. 아메리칸 네얼라인도 오늘 올랐죠.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자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구요. 뭐 다른 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 자 오늘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예 jp모건이 2억 달러 정도 자 왓츠앱으로 뭐 거래를 하라 그래서 벌금을 맞아서 jp모건하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예 은행주들이 조금 빠졌는데 자 일단은 예 지금 jp모건 2.27% 빠졌죠. 그것때문에 은행주들이 좀 빠진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 jp모건 2억 달러 벌금을 맞았으면 좀 많이 맞았구요. 자 아무래도 예 앞으로 이재를 올리면 은행주들은 좋으니까 지금 잠깐 빠져도 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구요. 자 오늘 뭐 코스코는 거의 안빠졌네요. 예 코스코 사고 싶은데 많이 안빠지네요. 자 아무튼 자 화이팅 하시구요.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주말 잘 보내시구요. 내일 정모에서 뵙겠습니다. 아침 9시 자 한국시간으로 밤 11시에 뵙겠습니다. 네 한 두세시간 정도 투자의 원칙과 실전 제 리벨론식 종목도 공개하구요. 예 그 다음에 예 뭐 오락시간 예는 힐링방송이니까 오락시간 한 두시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일 뵐게요. 여러분 안녕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